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지막 군산고등학교 2학기 1차고사 데뷔 9월 모의고사 강도 32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지금 체험활동을 가서 여유롭게 교무실에 앉아서 강의하고 있습니다 32번 딱 하나만 하면 되니까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2번 선생님이 생각하기에는 아주 좋은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데 자 보니까 이 문제가 오답률이 거의 가장 높더라고요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합시다 여기서 밑줄 가운데 밑줄이 있을 때 이 문제가 여러가지로 많은 전략들이 있는데 이 밑에서 가운데 밑줄 시작하고 그 다음 줄 있는 거 해석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for instance가 있으니까 자 여기서 예를 찾아가지고 이 뒷문장이 밑줄 다음에 있는 뒷문장이 해석하기가 어렵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이것처럼 예를 들은 거에서 다시 역추적해가지고 올라오면 풀 수 있는데 이 문제도 그렇게 간단하게 쉽지는 않았어요 자 한번 볼까요 자 when we are emotionally charged 차지하면 여러분 핸드폰 충전하는 거죠 뭐를 가득 채우는 거야 근데 감정적으로 뭔가가 이렇게 끌어오르는 거지 좀 어려운 말로 격앙되다 라는 말로 표현할 수도 있어요 자 우리가 감정적으로 격앙되었을 때 아마 격앙된다는 화난거 거죠 우리가 감정적으로 화가 났을 때 끌어올릴 때 we often use anger 우리는 앵거 화를 사용합니다 to hide our more primary and deeper emotions 뭐 하려고 우리의 진짜 우선적이고 더 깊은 감정들 더 감정들을 숨기기 위해서 화를 냅니다 such as 자 뭘로 어떤 감정으로 격앙됐냐면 자 화뿐만 아니라 어떤 슬픔이나 어떤 두려움과 같은 자 우리의 우선적이고 더 깊은 감정을 속이려고 우리를 우리는 화를 사용합니다 화를 내는 거야 좀 미안했을 때도 화를 내고 슬펐을 때도 화를 내고 자 두려움에 떨면서도 화를 내는데 자 which 자 그것은 doesn't allow 뭐야 그것은 화를 내는 거겠지 앞문장 전체를 받는 거겠죠 which는 자 그것은 allow for true resolution to occur 진짜 해결책이 자 일어나는 것을 자 일어나게끔 허락하지 않습니다 일어나게끔 해주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자 한마디로 화를 내면 감정적인 슬픔이나 두려움 같은 것을 숨기려고 화를 내면 그것이 진짜 해결책이 되지 않는다 자 그러면 해결책이 되기 위한 방법을 소개하겠죠 그 1번 해나 선생님이 해나는 그 1번 separating yourself from an emotionally upsetting situation 여러분을 분리시키는 거야 어디로부터 감정적으로 화가 난 상태로부터 여러분을 분리시키는 것은 give you the space you need 여러분이 필요한 어떤 공간을 제공해줍니다 to better understand 더 잘 이해하게끔 what you are truly feeling 여러분이 진짜로 느끼는 감정이 무언지 자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어떤 공간을 마련해줘 so 그래서 you can more clearly articulate your emotions 여러분은 더욱 명확하게 articulate은 발음하는 거야 근데 감정을 발음하는 거 감정을 표현하다 정도로 의역하면 되겠네요 여러분의 감정을 자 표현할게 해 줄 수 있습니다 inner logical 자 논리적이고 덜 감정적인 방식으로 자 한마디로 여러분이 여러가지 그 감정이 경황될 때 슬프고 두렵고 화가 나고 뭐 모든 감정이 경황됐을 때 주로 사용하는 감정은 이 앵거다 화다 감추려고 그런데 이것은 진짜 해결책을 제시해주지 않는다 그러면 진짜 해결책을 제시해주는 방법은 뭐냐 여러분 자신을 그런 상황 속에서 뭔가 분리해내는 것이 이런 감정이 뭔지 이해하는데 어떤 도움이 되고 그러면 여러분이 더욱 논리적이고 자 화가 나는 자 덜 감정적인 방식으로 여러분을 표현하는 거 그렇게 할 수 있다 선생님은 이제 지금은 담배를 끊었는데 그 선생님이 담배를 많이 폈을 때는 담배 피는 시간 담배를 꼭 피는 그게 좋은 게 아니고 담배를 피우면서 뭔가 감정이 끌어올르거나 하면 어디 가서 좀 차분하게 시간을 갖고 있으면 조금 괜찮더라고요 담배가 좋다는 게 아니에요 그냥 담배를 피웠을 때 화가 나거나 슬프거나 두렵거나 할 때 조금 시간을 갖는 거 자 그게 아마 separate yourself 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게 나온 게 타임아웃 잠깐 어디로 사라지는 거야 타임아웃 타임아웃 거는 거지 우리 스포츠 할 때 타임아웃 해가지고 작전 시간 하는 것처럼 경기장에서 빠져나오는 거고 타임아웃도 자 또한 도와줍니다 이거를 도와줍니다 자 여러분이 직면했을 때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that don't allow us to deal with our emotions 자 우리 감정을 처리하게끔 하지 우리가 감정을 처리하게끔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혹은 that causes 그 상황들이 자 대시 가르치는 건 상황이죠 그 상황이 우리가 그 감정을 억누르게끔 하는 그런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we may transfer those feelings 우리는 이러한 감정들을 전의시킵니다 누구한테 to other people or situations 다른 사람한테 혹은 어떤 상황에게 at a later point 나중에 그 당시에는 어떻게 하는가요 그 감정을 억누르는 거지 그리고 나중에 다른 사람 이게 이제 문제의 답을 찾는 핵심이겠죠 전혀 상관없는 사람한테 감정을 전의시킨다는 거지 뭔 말인가 한번 이제 여기까지 하고 답을 찾을 수 있겠지만 여기 선택지가 조금 답을 여기까지 있고 답을 찾기에는 조금 어려웠어 그러면 자 뒤에 예를 듣는 거 한번 보지 예를 들어서 if you had a bad day at work 자 직장에서 나쁜 날 상사한테 혼났어 터졌어 자 직장에서 나쁜 날을 가졌다면 you may surprise 억누르는 거야 너의 감정을 at the office 화남 두려움 짜증남 그것을 사무실에서는 터뜨릴 수 없는 거지 그러니까 억누르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결과적으로 only to는 결과적 용법으로 많이 쓰지 이제 두부정사에 결국 어떻게 되나요 find that your release 자 알게 돼 뭐야 네가 분출시키는 거지 그것들을 네가 억누렸던 감정을 by getting into a fight with your kiss 집에 있는 아이들한테 화를 낸다거나 싸움을 건다거나 스파우스 배우자죠 같이 사는 남편이나 부인한테 싸움을 걸어 화를 내 when you get home later that evening 그날 밤에 집에 도착했을 때 자 선택지 보면 여기 보면 Innocent by standards 자 아무 죄가 없는 순진한이지만 아무 죄가 없는 자 이거 뭐야 구경꾼들 구경꾼들을 스페어 자 면하게 하다 구하다 구하게 됩니다 타임아웃은 타임아웃을 하면 자 이렇게 도와주 뭐야 아무런 죄가 없는 구경꾼들을 도와주게 된다 이런 말이지 근데 타임아웃을 하지 않고 막 억눌러 그냥 억누르고 그냥 참고 참고 있다가는 그날 저녁에 집에 와가지고 이제 가족들에게 자 가족들 한마디로 바꾸면 뭐야 여기에 자 패밀리가 될 수도 있고 가족들 여기서는 가족들은 혹은 자 클로스 프라이언스 친한 친구들한테 화를 낸다거나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어 자 클리어리 분명 자 your anger didn't originate at home 너의 화가 집에서 자 발생한 것은 아니지만 you released it there 거기서 분출을 하는 거야 when you take the opportunity appropriate time to digest and analyze your feelings 네가 적절한 시간을 갖는 거야 to digest and analyze your feelings 너의 감정을 어떻게 소화시키고 씹는 거야 씹고 분석하는 어떤 적절한 시간 이게 바로 뭐예요 자 이게 바로 말하면 when you have a time 아웃이겠죠 네가 타임아웃을 자 시간을 갖게 되면 you can mitigate 너는 완화시킬 수 있어 어떤 허팅을 혹은 자 죄송합니다 이거 조금 이따 편집하거나 아니면 뭐 그냥 올리든가 이렇게 할게요 자 you can mitigate 완화시킬 수 있어 어떤 상처를 입히거나 다른 사람을 혹은 화나게 하는 것을 안 하게 할 수 있어 자 who have nothing to do with the situation 그 상황 have nothing to do with 상관이 없는 거야 그 상황과 관련이 없는 사람 이 사람들이 바로 뭐예요 이노선트 바이스탠더지 이 빨간색 이 빨간색 이 빨간색 이노선 바이스탠더스 에요 자 이거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보면 이걸 앞부분에 쓰고 그 다음에 타임아웃 또한 자 여기서 separate yourself 를 하나의 답으로 제시를 했죠 자 타임아웃 또한 이렇다 하고 이렇게 되고 그 예는 이렇다 자 이런 식으로 자 순서 문제도 자 변형해서 가능하겠네요 이 문제는 그렇게 내도 좋겠고 혹은 여기서 자 여기 밑줄 그은 거 이게 바로 뭐야 you have a timeout 타임아웃 시간을 갖게 된다면 자 이거를 뭘로 바꿔 쓸 수 있어 자 이노선 바이스탠더즈다 자 이 사람을 이 사람이 해가 있게 하지 않을 거다 이 사람을 구할 거다 라고 자 하면 되겠네요 여러 가지로 이제 바꿔서 문제를 내기에는 아주 좋은 문제인 것 같아요 자 잘 자 준비해가지고 자 시험 볼 수 있도록 하길 바랍니다